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과 계룡대 영예법당, 요양병원 건립을 발원하며 시작된 조계종 100만원력 결집불사에 활발한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단의 원로급 스님들이 100만원력 결집불사 후원에 앞장서고 있어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은 100만원력 결집불사가 알려지기 전부터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조계사에서 열린 선포식 당일에는 윤성이 동국대 총장 등과 직접 단상에 올라 7천 명을 약정했습니다. 종단 원로위원인 생명란회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도 1천 명 동참을 약속했습니다. 100만원력 결집불사는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과 계룡대 영예법당, 요양병원 건립을 받습니다. 하루에 100원 이상을 보시하는 100만 명을 모아 이루겠다는 발언입니다. 이 중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은 통도사 전주지 정우스님이 1990년대에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등 많은 스님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도한 수건불사입니다. 일면 스님은 노스님들과 불자들을 위한 요양병원, 요양원 건립의 필요성을 조계종 전 포기원장 해총스님은 계룡대 영예법당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백만원력 결집에 참여한 스님들은 한결같이 한국불교가 힘든 전환점을 막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고령화, 탈종교화 등의 시대적 도전에 선제적으로 힘을 모으는 이번 불사의 취지는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현실은 단기간에 호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의 길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대승 원력보산이 되는 것입니다. 백만원력 결집 불사는 하루 100원 이상을 보시하는 불자 한 명을 기준으로 한 달 3천 원이 항구자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 난제 속에 한국불교의 과제와 역할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미래 불교를 열어나갈 백만원력 결집 불사에 사부대중의 관심과 동참이 요구됩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